현재 폭스바겐 측은 리콜 방안에서 엔진 이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고 본사에서 받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받지 못하면 이른바 뻥리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에 의하면 폭스바겐 측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한국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이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만 한다면 성능이나 연비엔 아무런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하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자동차 매거진 아우토모토 운투스포트와 영국 조사기관이 폭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 승인을 받은 픽업트럭 아마록 차량 두 대를 합동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연비는 더 나빠졌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즉 리콜을 전면 보류하고 철저한 검증에 들어간 상태라 하종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같이 독일과 미국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소스코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피력했는데요. 이 문제는 복수하겐이 제시한 리콜 방안이 과연 법규 위반 상태를 100% 해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철저 검증이 필요합니다. 소스코드를 우리나라 환경부가 복수하겐 측에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받아서 리콜 방안이 과연 법규를 충족하는 것인지 위반 상태를 100% 해결하는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만약 복수하겐이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도 직접 검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바른 측은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수 있는 A2L 파일을 포함한 6가지 소스코드를 구체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그 중 A2L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인 것을 강조했고 문제 차량들이 인증 시험에서만 질서산화물 저감 장치를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스코드 분석이나 분석 방법,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EPA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 내지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느냐 내지는 그 결과를 먼저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뒤늦게 직시한 환경부가 미국 관계기관을 교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EPA가 열쇠를 쥐고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부는 앞서지도 뒷서지도 말고 수평선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교통뉴스 김종영입니다.